진짜 오랜만에 합니다. 하나, 하나, 하나. 현리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. 은감도 좋고 믿음감도 굉장히 좋아. 박경식 일병 일병! 박경식 해봤던 악기라 좀 해보고 싶은 저는 악기를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뭐 그래? 박경식 눈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눈이 쉽지 않아요 숨지 않은 소리는 하... 하... 혹시 색스 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본 적이나 연주 방법은 알고 있어요? 배운 적은 없습니다 오케이 오, 잘한다 오우 그 리코더랑 비슷한 거 같은데? 어, 리코더 온지랑 똑같아 됐어 얘는 뭐야? 아 잘했어 괜찮은 것 같아서 혹시 타... 리듬감도 괜찮은 것 같아서 혹시 타하키 쪽에 한 번 뭐 맘에 드는 거 있나? 어, 트럼펜? 여기 트럼펜 연주법은 알고 있나? 해보겠습니다 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 타하키 쪽에서 어떻게 저렇게 치지? 아 천재야 천재 고마워 아니, 심벌 한 번 쳐봤으면 좋겠어 핸드심벌은 쳐봤나? 해보겠습니다 너무 시계치 오케이 오케이 그냥 한 가지만 한번 테스트해봐도 될까? 심벌에서? 네 내가 심벌을 가장 타하키에서 좋아하는데 네 자 한 쪽씩 나랑 한번 해볼까? 오케이 네 오른쪽으로 갖고 그다음에 어깨에 딱 껴 심벌을 친다고 생각하고 네 심벌 절진다 이게 가장 타하키를 가면서 퍼포먼스를 하면서 가장 멋있는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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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생각에는 헨리가 가장 리딩감이 좋아서 이걸 하면 가장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깜짝이야 깜짝이야 다 너무 차려해져 총 안 틀려도 됩니까? 아우 그건 모르겠어 아직 응 판단해보고 어 헨리가